지금 점심시간 다 됐는데도 열심히 일하네 그만큼 여기도 준비 중이고 여기도 많이 진행했네요 예상 외로 어 맞네 여기도 진행 중이고요 왜 깜짝이야 왔어 아이고 아이고 우리 이끼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해봐 사랑아 사랑이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됐습니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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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따 밥 사갖고 올게 이것저것 다 만드는 것 같아요 주문도 맞고 아 이렇게 가구도 아 이거 메이킹 싱크? 메이킹 싱크? 메이킹 싱크? 아 이거 딱 맞춰서 들어가는구나 5천5백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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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데에 천에서 이천 사이 나네요 그러면 이런데 운영도 하지 저걸 커플레쉬야 있어 배보기 2천5백불 4천5백불 2천5백불 생각보다 세게되어 세이검кра스 강림도 안될 1천5백불 세이검파드 몇 5백불 몇 6백불 언제? 넘버 4 넘버 4 넘버 4 오케이 넘버 4 넘버 4 투스테이도 상관없잖아 어차피 저기 땅을 파야 되니까 그러면 그래서 먼데이 애프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정화조 옆에다가 할로블록으로 쌓일거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여기서 주무신 아저씨도 거의 다 해갖고요 얼마 안 남았네 얘는 얘는 옆 벽이랑 같이 할거 같고 아 시원해 아 이 아저씨하고 옆에 있는 친구있지? 여기 여기 여기는 좋아 해보니까 어 지금 이 거실과 어 부엌 쪽은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거의 끝났구나 끝났구나 몇 군데 안 남았네요 아 저쪽에 한줄 남았네요 그거 하면 끝나는 것 같고 이쪽은 뭐 월요일이나 시작해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이거는 좀 많이 걸린 것 같고 어 저쪽에 이제 작업 들어갔습니다 마드작업 이것도 뭐 거의 뭐 저기 이상으로 힘드네요 그 벽 시메트 작업 그 만큼 월요일이나 돼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이것도 3명이서 달라들어서 하는데도 어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벽을 그 시멘트를 좀 긁어내서 비위라 하나씩 하나씩 이대로 치를 해야 되니까 치를 하는게 아니라 스크러버로 지금 밀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생각같은 많이 되기 아 쉽지 많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시멘트 작업을 하고나서 하여간 이게 어 제가 옛날에 썼던 거하고는 재질이 많이 틀려요 재질은 똑같겠지만 이 농도라든가 점막이 많이 틀리네요 제가 썼을 때는 이것보다 좀 더 묽었고 색이 더 진했거든요 여기다가 이 겹창력도 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뭐 말한 것 같아요 이게 나라마다 틀리겠죠 제가 옛날에 한국 호주 필리핀에 설탕을 되게 해보니까요 어 호주 설탕이 제일 달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달지 못해 뭐라고 할까 진하다는 맛은 드는데 한국 거는 좀 그거보다 약해요 이 필리핀 거는 더 약해요 그래서 제가 베리아티 소스랑 갈비 소스를 만들어 볼 때 이 배합이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나라마다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구나 그리고 여기 뭐 마요네즈는 말할 것도 없이 이건 마요네즈가 아니라 그냥 밀가루예요 마요네즈 맛이나 내가 보다는 한 2, 3년에 꽉 찰 것 같은데 월요일에 대강공 필요한 거 리스트 적어놨고요 오늘 토요일이니까 일요일날 아무래도 쉬어야죠 그리고 지금 모두 다 뒷정료하고 있습니다 내일 내일은 쉬라고요 천장 이쪽하고 머리를 놔서 이건 해야겠죠 이렇게 됐고 이쪽 벽 다 치겠습니다 빠르다고 우리 및 그냥 종이자 이제 우리 배합이 가지 우리 및 미니리에 앉아있는 포기 플렉스 어 대구인 5 헬로우 굿 오늘 푸야와라이 레이 없어 레이? 왜? 비지? 푸야와라이 푸야와라이 파트너 도쿄 습틱 탕이 시작되지 않나? 아 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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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화장실은 제 키높이 제 키높이에 이 창문 높이에 맞히기로 했어요 거기만 타일하고 그 위로는 그냥 바다에 칠하고 타이트로만 남겨놓고 왜왜왜? 아 이거 봐 after making long ceiling we can start 타일? 응 when? after 이거 봐 아 그니까 그게 어느정도 그런 두사람이 하나만 있어 어 하나든 둘이든 오늘 한사람은 아프고 한사람은 도끼면 뺏겠네 한사람은 한사람은 도끼면 뺏겠네 한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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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면 뺏겠네 아 죄송해요 슬로리 오늘 얼마나 넘겨 내일도 올거잖아 한사람이 한번 더 둘 아이 둘 아 저번에 한꺼번에 가지고 또 배달비 적으러 해야 될 거 아니야. 가 일단. 30개면 충분해? 여기 있어요. 아빠. 오늘은 4명밖에 없네. 딱 4명이구나. 지금 뭘 만드냐면 싱크대를 손으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콘크리트. 그래서 만들 줄 안다고 그러니깐. 제가 한국 사이트하고 차이나 사이트. 한국 분들 싱크대 만드는 데 하고. 중국 애들 만드는 데 하고 물어보니까. 한국분들은 한 600만원 정도 소액세스가 돈이 되고. 중국 사람의 싱크대는 400만원이면 만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여기 와서 뭐. 우리나라 싱크대 좋은 거 쓰면 좋죠. 좋은데. 가성비가 별로 같아가지고. 돈 주고 한 50만원이면 만들어버리니까. 그냥 50만원에서 100만원이면 만들어버리니까. 이렇게 만들어버릴려고요. 물론 깔끔하고 그런 건 아닌데. 나름 쓰다보니까 의미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싱크대 좋은 거 갖다 놔봤자. 개발이 편지하지. 그래서 지금 싱크대를 전적을 알아보고. 지금 산 거 있나? 200만원 선에서 좀 있나? 알아보니까 그건 너무. 말하고 나이거나. 서차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버린 지는. 잠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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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ymfte.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이렇게. 철도를 받아놨어요. 바뀔세 gown. 휩밥탄э. 한 20만원 정도 되는 대리석 3조기만 맞춰지겠네 싱크대를 위에다 커버를 놓고 겉으로는 싱크대인척 하죠 한 2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위기엔 다섯 헐게 다섯 수직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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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여기에 가서 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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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밥 하하하하 스마일 이 나무는 나중에 뜯을거에요 여기다가 시멘트 시멘트 베니다판을 잘라서 그리고 시멘트를 볼거에요 요만큼의 두께가 나오겠죠 돌을 그 위에다가 대리서울이던가 하이그러시를 올리던가 할거고 여기 싱크대 약간 용구같이 마칠거구요 여기는 개미가 많아갖고 나무를 조금 갉아먹는다고 좋아해요 화학약품을 치더라도 화학약품기가 다 떨어지면 갉아먹는다고 보통 이렇게 많이 하더라구요 왓아다 그러니까 탱탱탱탱을 캐싱하게 나오는 espresso 심지어 생크림 온도시 나는 아 밥 하하하하 이거 저거 저거 하고 나오면 반하나 남았어요. 그러면 오늘 중으로 또 끝나겠네요. 아, 근데 오늘 중으로 다 끝나지네? 못하겠네. 이렇게 철근을 세척하여야 되고 가로패로 또 한 번 더 하겠죠? 이거 진짜 자세히 해야지. 무, 도착해보는 거. 이렇게, 다 들어가고 바로 갈게요. 딱 먹게 됩니다. 이렇게, 다iş intercept. 이제 하면 알파지, 넓, Volume, 컵, Mini, Nog, Coffee, Nog, Nog. 앗!! 정답! 야! 정답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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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할까요? 어? 어떻게 할까요? 어? 어떻게 할까요? 아 이거 어!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너 그는 말 말해놔 너는 지금 이상해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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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를 위해 우렁이 알디 끼워놔서 다음에는 저기가 좀 따먹읍시다 싹쓸이가 한 마리도 안보이네 쇼비 쇼비 쇼박쇼박 쇼비 쇼비 원이가 이제는 두부 당근 멸치 이렇게 로 интер dormir 콩길кие 해장 하긴 아까 오우 골고루 하닮나 마이킹 멍땅 히트 너무 맛있어 평범한 인간 근데 얼마 전에 다진 55초 신발 손에 가 ETF 만에 가입 부엌에서 나가는 바깥쪽 계단을 다 만들었어요 이제 지링이 팍팍 돼야지 월급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는데 잘 만들어내는 애 빨리빨리 둘이 콤비가 잘 맞네 이제 이건 내려가는 길 브레이크 타임 드링킹 드링킹 잘하네 브레이크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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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우 아래 계단 쪽에서는 들은 흔적이 없어요 지금 기다리는 법을 재 snaps하니, 먹으러 간 몇 개가 되서 하고, 잘 섞었지요 물이 들은 후추를 넣어주세요 물이 무지는 시청으로 옮겨서 Shield,iva,Blaa,Blaa,Blaa,B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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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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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로 지붕도 주문을 했던 거고요 하나씩 하나씩 지금 다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역시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단 만드는 팀 일명 식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흙을 메꾸고 계단을 다 제거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흙을 다 메꿔놓고 지금 콘크리트 작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콘크리트 이건 지금 이렇게 큰 건물이 아니니까 철근을 여기서는 철근을 4개를 집어넣고 저기는 철근을 안 집어넣었대요 한 달에 알아서 했겠죠 엽서 작업을 째끗하게 처리가 됐거든요 엽서 작업을 째끗하게 처리가 됐거든요 엽서 작업을 해볼게요 엽서 작업을 드려면 엽서 작업을 준비해보는 architectural 아저씨, 엄마가 너무 맛있어... sten이 많았어... 맛있게 맛있어. 오늘의 주인공은 손님들이 다 먹었어요. 심심한 식감도 도둑둑둑둑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전기하고 배관하는 놈이 연락이 안 돼요 무슨 사고가 있는지 같은 사람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두 개 다 하려고 그러는데 연락이 안 돼요 무슨 사고가 나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집을 찾아가 보고 별 문제가 없고 일을 하기 싫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대체적으로 이 친구 사람들을 다 할 줄 알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쪽은 배관을 할 줄 아시고 이 친구는 전기를 할 줄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두 사람으로 대체를 하고 인부를 더 하려고요 항상 첫발을 짓는 건 개들이 첫발을 짓는 거예요 여기 또 오이소가 나타나는 큰 것들이 둘이 장난쳐가면서 잘하네요 둘이 장난쳐가면서 잘하네요 둘이 장난쳐가면서 잘하네요 둘이 장난쳐가 있어 좀 찍게 해 놓게 해 놓고 아무도 맛있게 해 놓고 환경 자세히 놓고 다음날 때까지 amount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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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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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톤 스톤 다이어트 했을게 공장이 왔습니다 다크 그레이? 너는 어떤걸로 하고싶어? 다크 그레이? 다크 그레이挺 딥 이 소프트요 나는 상관없는데 이게 지금 두꺼워갖고 이거는 크레임이 천원씩 더 비싸대요 우리는 그냥 이것을 사야한다 그냥 이것을 사야한다 현장에 오니까 더 좋은 걸 보여줘요 손가락 하나 굵기로 프레임이 더 있어갖고 이 영상은 장면이 많아 몇 킬로맨 비틀쇼? 가치, 잠, 가치, 올 가야... 90,000원 90,000원 인클로맨 1,000원 할툭 안에 모든 집에 있는 도어 다 들어가는 거에요? 윈도우, 엔딩 네, 인클로맨 네, 아니, 잠 그리고 1요re 스큰로 1요re 스클로 앞장. 그래서 내일도에 들어왔어요 내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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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KOL 할아버지 그럼 무슨 이 gentleman? 네, 같은데 아니면 다음에는 다음 주일에 가수는 거예요 그 날에 1000000원은 준비했잖아요 다음 주일에 16 다시 같이 저는 중국인이기자 저는 중국인이요 야 여기가 근데 누군가가 화이트 하? 다크리드 아예 와이트 어 워키 베너스야? 워키 베너스야 아이씨 수고 왔다 93야? 93? 응 93 어? 90? 어? 90?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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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90 sier 어? 30 30 30 30 30 30 40 40 40 40 40 40 40 40 네 이 쪼가리 나머지를 마치는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네요 갑부분 그래도 이걸 생각을 못해 갖고 지금 오전내내 아니 오전 하루 왼쪽일 하다가 아까 제가 아이디어를 내줬어요 물을 갖다 부어 놓고 나중에 물을 빼면 되지 않느냐 레벨 맞추고 나서 그렇게 지금 진행 해갖고 지금 15분 만에 일을 끝내 놨어요 저 잘난척 하는거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하는 응용력이 없는건지 사람들이 이게 지금 옆에 물이 많으니까 이게 담가놓으면 뜯거든요 잠깐만 정화조가 그래서 이렇게 물을 담그느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맞춰놓고 저 물이 있는 거를 다 또 메꿔놓으면 물이 더 이상 안나와요 이거는 제품이 있대요 그냥 까슬까슬하고 지금 이거는 저희가 살 수가 없고 이거는 지금 다시 확인했는중 제품이 없대요 서른여섯장도 없대요 아니 뭐 타일이 없는게 많아서 제가 체크해본데?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기분 잡쳐버리네요 이거 이거 이걸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이걸로 하려고 했었는데 아 나중에 생각한다는거지 이거는 지금 30몇개 밖에 없대요 이거는 지금 30몇개 밖에 없대요 이거는 이일하게 100박스 가야되는게 이거밖에 없고요 나머지들도 거의 다 없어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그래서 나쁘진 않으니까 그냥 이걸로 해갖고 사야죠 어떻게 하겠어 물론 비싼것도 있겠죠 찾아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산안에서는 가격도 괜찮고 150에서 200사이를 찾고 있었는데 여기 화장실도 다 되어있고요 천장 비용도 만들어놨어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일단 메인축을 잡아놓고 이제 쭉쭉 가겠죠 어떤 거야 쭉쭉 쭉쭉 또 쯔히 쭉쭉 이거 먹을지? 어 나도 먹을 거야 다능해서 아 어 오오 다 끝났습니다 여기도 나이스 나이스 와 아까 우리 테스트 해보니까 테스트에 아무 문제가 없고 여기도 레벨이 이쪽보다는 요쪽이 좀 낮아요 그것도 그 감안해서 만든 거겠고요 여기는 지금 수도가 들어가야 될 자리니까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 낫는 게 낫고요 그랬습니다 화장실 일단 하나 갖고 왔어요 없는 게 너무 많아 갖고 전기도 마찬가지 타일도 마찬가지 변기도 없는 게 너무 대반이에요 한 서너 개 갖다 놓고 지금 시티 하드웨어 아실 분은 다 아실만 한데 시티 하드웨어에서도 경기도 한 4종류 5종류밖에 없어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그 위리라는 걸 거기 있는 하드웨어에서 일단은 그 공용화장실 쓸 수 있는 그 좀 작은 사이즈로 일단 하나 사왔어요 제일 싼 지역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타일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안 봤는데 오늘 타일 아침부터 시작했는데 아침에는 딴 거 했겠죠 점심시간 바로 직전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오후 한 2시 3시 정도 됐거든요 터끼만 빼면은 2시간 정도에 놓고 한가봐요 그니까? 어? 2주? 그리고 이 간격을 얘기를 해보니까 이 간격이 맛 때문에 이 필리핀에서는 저도 이거보다 조금 더 벌려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겨울철이 있고 여름이 있는지 여기에서는 아마 이게 저기 있는데 여기는 계속 여름이니까 이 간격에도 큰 무너지거나 그런건 없는 모양이에요 2cm가 맞다고 제가 아까 질척 확인을 해봤고 큰 문제는 없답니다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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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